도쿠씨는 지금 어디 가시나요? 저는 핫도그 먹으러 양평 가요 거기가 핫도그 맛집이래요 물머리로 가요 별로 유명한 곳인가? 나도 몰라 누구? 핫도그 주물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풍경화 보여줘 겨울이라 그런지 뭔가 허가 볼까? 김치 뿔 먹어 배고픈가? 주부 주부 새로운 곳 어때? 주부 식사 중인 양 한 마리, 양 돼지 한 마리 역시 유기둥이라 맛있네요 오자마자, 부물머리 오자마자 바로 식사야 두부 사진 찍기 앉아 사진 찍기 싫어? 사진 찍기 싫어 두부 잠깐만 기다려보래 두부 이것만 하고 두부 얘들 여기가 좋은가 보다 빨리 나 사진 찍어야지 일로와 지금 아파 사진 안 찍을거야? 어휴 가자 가자 너무 이쁘다 너는 뭐해 이거 또 뭐해 좀 왔어 너 또 뭐해 너 또 뭐해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